아구 아구 아우 사러워 나이 드니까 돈 쓰는 것도 힘드네 아니 사람이 왔구만 왜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여? 사장님 저 오늘 진짜 여기서 자고 가도 돼요? 안 될 거 뭐 있어 세연이 형 보고 싶다며 불러줄게 아 씨 아 사장님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? 12시 넘었어요 다들 자고 있을 테니까 우리 조용히 올라가요 난 뭐 내일 아침에 일찍 보면 되니까 그래 그렇게 늦었어? 그러면은 내 방으로 올라가야 나쁜 년! 나쁜 년! 이러면 안 돼요 흥분하면 몸에 안 좋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허억! 엄마, 엄마 여기 왜 있어? 엄마! 엄마 꼬리 이게 뭐야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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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하고 나 같은 집에서 못 살아 내일 누가 회사에서 쫓겨나는지 결정되면 둘 중 하나는 이 집에서 나가는 걸로 해 애처럼 물지 마 지금 네 발상 되게 유치 내일 너는 이 집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나가게 될 거야